한국 골프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충북에 모였습니다. 오늘 개막한 청주 MBC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또 어떤 선수가 발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. 한국 골프의 매운맛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신지혜와 최나연. 두 선수 모두 영동대 총장배 청주 MBC 주니어 골프 대회를 거쳐 프로에 입문했습니다. 그리고 12년뒤 시타와 함께 다시 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. 허공을 가리는 호쾌한 장타. 수준급 어프로치 샷은 물론 자로 잰 듯한 마무리 퍼팅까지.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중고등부 유망주들은 기량을 한껏 뽐냈습니다. 활동하고 있는 신지혜 선수 등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도 훌륭한 선수가 발굴되었으며 하는.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여고부 경기. 지난 대회 준우승자 증평형석고 박수빈과 도전자들의 숨막히는 우승 경쟁이 예상됩니다. 이번 연도는 꼭 우승하고 남은 대회들 잘해서 태극마크를 다는 게 목표입니다.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총 3일간 하는 경기를 언더파로 끝내고 싶고요. 남은 시합 3개 정도 우승을 하고 싶어요. 최고 유망주 자리를 놓고 벌이는 불꽃 튀는 승부의 결말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 안녕!